오늘 저 멀리 목포에서 올라오신 우리 초대 가수입니다. 정소희 씨라고요. 많은 활동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정말 긴 여행인 것 같아요. 대구까지 올라오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더욱더 큰 박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소희 가수 나와서 본인의 곡입니다. 특급사랑 그리고 돌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2, 3, 4! 2, 3, 4! 1, 3, 4! 3, 4! 3, 4! 3, 4! 3, 4! 3, 4!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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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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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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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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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